소방 유체학학 제3가 기본이론 진행하겠습니다. 13번 열전달과 관련된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열전달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도, 대류, 복사 이 세 가지를 열전달의 삼유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먼저 나오는 전도부터 보겠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고체를 통한 열전달입니다. 고체를 통한 열에 전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체 물질을 통해서 열에 전달되는 양을 구하는 게 전도의 열전달량 구하는 식입니다. 고체의 열전달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고체의 단면적이 있어야 되고 두께가 주어질 겁니다. 면적과 두께를 고려해서 식이 만들어지고요. 열전도도라고 부르는 k값이 주어집니다. 열전도 개수 또는 열전도도 이렇게 부릅니다. 열전도도 또는 열전도 개수 개수값이 주어지는데 이 k값에 의해서 열에 전달되는 양이 조절이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차가 관여를 하겠죠. 온도차. 이렇게 벽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이 벽체가 콘크리트 벽체가 있을 때 여기가 고온축이고요. 여기가 조온축이에요. 자, 이 면은 고온이고 이 면은 조온이에요. 그러면 열에 전달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열에 전달이 고온에서 조온으로 가니까요. 고온에서 조온 쪽으로 열의 전달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 이때 전달되는 열량을 구하시오라고 문제에서 나온다면 이 전달되는 열량은 이 벽체의 면적이 있을 겁니다. 이 벽체의 면적을 고려해서 면적을 a라고 표시를 하고요. 면적이 넓으면 넓으면 전달되는 열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전달되는 열량의 크기를 구할 때는 이 면적이 이 열량과 비례합니다. 비례하니까 a라는 값이 분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 전도되는 비율, 개수라고 부르는 열 전도도가 높게 되면, 이 값이 크게 되면 여기에 미터 길이당 온도당 열량이 크게 되면 이 값이 크게 된다는 이야기죠. 길이당 또는 온도에 따른 1도씨의 온도 1m 길이당 전달되는 열량이 크게 되면 당연히 열 전달량도 크게 되겠죠. 그래서 k값이 커지게 되면 전달량도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고온측의 온도 T2하고 조온측의 온도 T1하고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열 전달되는 양도 많겠죠. 그래서 온도차도 비례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비례하는 요소는 뭐만? 이 벽체의 두께 L이죠. 두께가 너무 두꺼워버리면 열에 전달되는 비율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두께 L에 대해서만 반비례하는 관계식이 됩니다. 그래서 q는 L분의 kA T2-T1이라고 써지게 되고요. 전달량을 와트라는 단위를 써서 나타내게 됩니다. 전달량은 와트. 그래서 열 전도도도 와트에 미터 k가 들어가고요. 온도차 T2-T1 면적 A 두께는 L로서 표시를 해서 열 전도량을 구할 수 있는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면적에 의해서 또는 두께에 의해서 비례하냐 반비례하냐 이 관계를 생각해서 식을 떠올리시면 전도에 대한 열량은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류입니다. 대류라는 것은 기체의 유동입니다. 기체나 액체의 유동이죠. 그래서 액체나 기체를 통한 열 전달입니다. 기체나 액체의 열 전달을 이야기합니다. 기체나 액체의 열 전달을 이야기하는 것을 대류라고 부르고 이 대류일 때는 두께 개념이 없죠. 두께 개념이 없고 열을 받는 면적이 얼마냐에 의해서만 전달연량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류연류에서 대류연량 대류연량 와트는 면적만 관여를 하고요. 이 H라고 부르는 것은 대류 전열 개수, 대류 전달 개수라고 부르는 값으로써 똑같은 앞에 나왔던 전도 개수하고 K값과 같은 의미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전달되는 열의 비율이 면적당, 온도당 얼마가 되냐라고 해서 이 전달되는 열량을 나타내는 비율을 나타내는 값이고요. 그다음에 온도차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두께 L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반비례 요소가 없죠. 면적이 넓으면 전달되는 열량도 많을 것이고 온도차가 크면은 많을 것이고 그다음에 개수가 크면은 개수도 대류연량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다 비례하는 요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류연량 구하는 식입니다. 대류연량과 관련된 비례 요소들이 무엇이 반영이 됐는지 앞에 전도에서는 벽체 두께의 개념이 적용이 되지만 대류는 면적 개념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두께 개념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식이 구분이 좀 되실 것 같고요. 마지막에 복사입니다.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다 해서 Q는 A, A, F, T1의 사승 마이너스 T2의 사승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렇게 식을 쓰는 게 정확하게 쓴 거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그냥 시그마 T의 사승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T의 사승이라는 것은 T1의 사승 마이너스 T2의 사승을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시그마 T의 사승 그래서 이 T가 절대 온도예요. T는 고온, 조온을 나타내는 온도인데 K라고 써졌잖아요. 그래서 절대 온도를 나타내고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 얼마 더한 거다? 273도를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 온도로 구할 수 있고요. 이 절도 온도의 사승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 시그마를 스테판 볼츠만 상수라고 해서 시그마 값만 적용을 해서 식을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에서는 빛에 의한 열 전달이죠. 빛에 의한 열의 전달을 복사열이라고 부릅니다. 복사열, 빛에 의한 열 전달. 태양 빛에, 햇빛이 쬐는 곳에 서 있으면 따뜻함을 느끼잖아요. 그 빛에 의한 따뜻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빛을 통한 열 전달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절대 온도의 메슥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 T의 사승에 비례한다. 사승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의 사승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복사열에 의한 열 전달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시고 계신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전도, 대륙, 복사 세 가지에 관련된 공식들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서 계산 문제 또는 말로 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입니다. 우리 이제 챕타1, 유체의 정의와 성질. 여기에 관련된 연습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볼 수 있으면 되겠고요. 이상유체, 이상유체에 대한 설명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상적인 유체니까 이상적인 유체는 존재한다 안 한다. 얘들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상유체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실험이나 또는 이론을 통해서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체이기 때문에 가상적인 유체를 만들어서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한 값을 보정, 수정을 해서 실제 값과 유사하게 값을 구할 수 있도록 보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인 유체로 일단 실험이론을 한다. 그래서 이상유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유체인데 왜 존재하지 않죠? 뭐가 없다라고 가정한 거예요. 점성이 없다. 또 압축이 된다 안 된다. 압축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비압축, 비점성. 비점성, 비압축, 유체이기 때문에 이상유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점성이 없는 유체, 이것도 맞는 말이죠. 압축성이 없는 유체,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점성과 압축성이 없는 유체, 뉴턴의 점성 법칙을 만족하는 유체,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다 하나하나 보면 맞지만 가장 적합한 것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해야죠. 점성과 압축성이 없는 유체에서 답을 3번으로 선택을 해야 되고요. 점성이 없는 유체, 압축성이 없는 유체, 이렇게 부를 때 이런 것들은 따로따로는 맞는 말이지만 제일 좋게 설명한 것은 가장 적합하게 설명한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비점성, 비압축성 두 가지를 같이 설명한 게 되겠습니다. 뉴턴의 점성 법칙을 만족하는 유체를 뉴턴 유체라고 부릅니다. 뉴턴 유체. 문제에서 뉴턴 유체를 옳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럼 뭐를? 점성 법칙을 만족하는 유체다. 그럼 뉴턴의 점성 법칙이 뭐였습니까? 뉴턴의 점성 법칙은 전다능력, 타우는 점성 개수 뮤와 속도 구배 dy분의 dv라고 부르는 속도 구배를 구한 값으로 나타내고 이 값은 a분의 f로 표현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뉴턴의 점성 법칙. 여러분들이 이 식을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되죠. 뉴턴의 점성 법칙을 만족하는 유체를 뉴턴 유체라고 부릅니다. 지금 문제는 비점성, 비압축성이라는 말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단지 점성이 없다 이렇게만 이야기해버리면 뭔 요출되어 있죠? 비점성 유체도 있죠. 그렇게 설명이 다른 방향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것은 3번입니다. 연습 문제. 점성 개수의 mlt계 차원으로 오는 것은? 점성 개수의 mlt계 차원을 물어봤습니다. 점성 개수의 단위는 뭐라고 불렀었죠? 포화즈라고 불렀죠. 점성 개수의 단위는 포화즈라는 단위를 썼습니다. 포화즈의 단위, 1포화즈는 1 작은 단위로 나타냈어요. 1gmesh per cm sec예요. 그래서 이 점성 개수의 단위가 포화즈고 포화즈를 풀었으면 gmesh per cm sec가 기본 단위였습니다. 이게 가장 널리 사용이 되는 기본 단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랜mesh로 표현됐으니까 mlt계로 표현하라고 하면 쉽게 낸 거죠? 그랜mesh로 표현됐으니까 mlt계로 표현하라고 하면 쉽게 낸 거죠? 왜? 폴스로 안 바꿔도 되잖아요. 기본 단위가 메스로 되어 있는데 mlt계로 물어본다거나 기본 단위가 폴스로 되어 있는데 flt계로 물어보면 문제를 쉽게 낸 겁니다. 기본 단위가 폴스로 단위인데 mlt계로 물어본다든가 지금처럼 기본 단위가 메스 단위로 나온 단위가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단위인데 이것을 폴스로 단위로 물어보면 어렵게 낸 거죠. 그런데 지금은 메스 단위인데 mlt계로 쓰라고 했으니까 이걸 보고 그대로 기호만 쓰면 되죠. 그랜mesh는 m이죠. 메스 질량이니까. per cm는 길이죠. sec는 시간이죠. 그럼 이걸 밖으로 빼면 ml에 분모가 올라가면 마이너스 일수. t가 올라가면 t도 마이너스 일수. 이렇게 써져 있는 게 mlt계로 나타낸 값이 되겠죠.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점성계수가 기본 단위를 알고 있으니까 mlt계로 바꾸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flt계로 물어봤다. 그러면 어떻게 flt계로 표현하냐. 그러면 우리가 기본 단위를 mlt계로 먼저 바꾸세요. 이렇게 이렇게 바꿔놨잖아요. 여기에서 m 대신에 뭘 넣으면 됩니까. flt계로 바꿀 수 있는 조건을 사용하면 되죠. 그래서 f는 이 식이 있었죠. f는 mlt의 마이너스 이승. kgf는 kgm에다가 9.8m per sec의 제곱. 이 단위를 폴스는 폴스로, 매스는 m로, 길이는 l로, 시간은 t로 나타내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올라갈 수 있다고 했죠. 이 값을 활용해서 m은 lt의 마이너스 이승을 넘기니까 lt의 마이너스 이승분의 f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f, l의 마이너스 이승, t의 이승이 되죠. 마이너스 이승이 올라가면 마이너스가 떠붙으니까 플러스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서 em 대신에 이 값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em 대신에 이 값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f 쓰시고 m, l의 마이너스 이승, t의 자승. 그 다음에 t에 있는 거 써줘야죠. l의 마이너스 이승, t의 마이너스 이승. 이게 쓰지면 flt계로 바꿔지게 됩니다. 자, f 써주고 l의 마이너스 이승, 마이너스 이승, l의 마이너스 이승이죠. t의 이승, t의 마이너스 이승, t의 일승만 남은 거죠. 자, 이렇게 쓰면 이게 점성 개수를 flt계로 바꾸게 되면 답은 이렇게 써진 게 답이 될 거다라고 우리가 바꿀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여러분들이 flt계로 물어봐도 답을 못 찾아내면 안 됩니다. 이 조건을 잘 활용하시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일률의 차원을 mlt계로 나타내라. 시간당 에너지라고 굳이 말을 해줬는데 문제에서 그냥 일률 나와도 일을 시간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일을 시간으로 나눈 게 일률이기 때문에 일을 시간으로 나눈 것이 이게 일률이야. 일률이야.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일이란 건 뭐였습니까? 일도 알아야 되네요. 일은 내가 어떤 물체, 무거운 물체를 얼만큼 이동시켰냐. 힘, 고박이, 거리였습니다. 일은 힘, 고박이, 거리였다. 힘, 고박이, 거리. 나누기, 시간. 이렇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식으로 써보니까 힘은 kg, 폴스, 또는 뉴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고박이, 거리니까 미터, 퍼, 시간이니까 세크죠. 자, 그러면 기본 단위가 뭐로 나온 거예요? 이것은 폴스 단위로 나온 거잖아요. 폴스 단위로 나왔는데 mlt계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좀 어렵게 내린 거죠. 그러면 flt계로 나온 것을 먼저 쓰세요. kg폴스는 f라고, 메타는 l이라고, 시간은 t라고. 자, 이것은 flt의 마이너스 1승과 같은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는데, 자, 앞에서 했던 거예요. 또, f는 mlt의 마이너스 2승. f 대신에 이 값을 넣으면 mlt계로 바꿔지겠죠? 그래서 이 f 자리에 이 값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mlt의 마이너스 2승, lt의 마이너스 1승. t의 거 그대로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써서 반영을 하니까, m의 l이 몇 개 있습니까? 제곱 두 개 있죠? t가 마이너스 몇 승이 됐습니까? 3승이 됐습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승하고, ml 제곱 t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써진 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똑같은 모양이 되죠? 자, 이렇게 차원 바꾸는 것에 대해서 쉽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유체 역학은요, 우리가 100점 맞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특히나 유체 역학을 전공으로 하신 분들은 쉽게 받아들이시겠지만, 20문제가 나왔을 때 이것을 다 맞춰야 되겠다 생각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지 않아야 우리가 꽈락을 넘길 수 있는 또는 12개 평균을 넘길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체상수가 가장 큰 것은 수소, 산소, 공기, 질소하고 물질이 주어졌어요. 이 물질마다 뭐가 있습니까? 분자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자, 분자량을 먼저 써보겠습니다. 분자량을 왜 먼저 쓰죠? 이렇게 질문을 하실까 봐 먼저 말씀드립니다만, 기체상수는 분자량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기체상수는 분자량에 따라서 기체상수가 커지고 작아지고 하기 때문에 기체상수에서는 분자량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자, 수소는 H2라고 쓰잖아요. 분자량은 2입니다. 산소는 O2예요. 분자량은 32입니다. 질소는 N2죠. 네, 분자량은 28이죠. N이 14니까요. 두 개 있으니까 28. 공기는 29 정도로 공기의 평균 분자량을 잡았습니다. 그럼 분자량이 가장 큰 것은 뭐고요? 산소고요. 산소고 O2가 32니까.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것은 이거예요. 그럼 제일 큰 것이 기체상수가 크던가. 제일 작은 것이 기체상수가 크던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체상수가 가장 큰 것을 찾아라 라고 문제가 나왔을 때는 자, 이 기체상수는 R이잖아요. 기체상수값은 R이에요. 자, I값은 PV는 여러분, 상태방정식 PV는 NRT. 자, 이렇게 써주시고 기체상수는 NRT를 쓰는 이유는 이 N이 뭡니까? 이 N이 몰수잖아요. 몰수를 나타낸 거고 이 식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앞에 내용 정리할 때 뭐 있었어요? PV는 MRT가 있었어요. MRT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식을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수소다, 산소다, 공기다, 질소다 이렇게 주어졌고 몰수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몰을 구하려면 이 몰수는 어떻게 썼죠? 이 몰수는 질량 M을 질량 M을 뭐로? 분자량 M으로 나눠줘야 돼요. M으로 나눠줘서 R, T 이렇게 계산한 게 이게 몰수의 개념이었어요. N이 몰수예요. 이게 개념인데, 지금은 여기에 있는 PV는 MRT하고 이 M이 뭐예요? 질량이에요. 질량인데 이 질량이 결국은 분자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MRT를 씁니다. 그러면 NRT예요? MRT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기체상수 R값을 먼저 정리하는 식으로 정리를 해보세요. 여기서의 기체상수 R값은 여기에 있는 두 값을 넘겨서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R을 놔두고 이 값과 이 값을 넘깁니다. PV 쪽으로. 그러면 PV에 M이 곱해지게. R을 구하니까 M분의 M. 뒤집어서 넘어가니까 M이 곱해지게 되겠고요. 여기는 질량이 M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T가 또 넘어갔으니까 T가 분모에 가게 되겠죠. 그래서 PV는 M분의 MRT 이렇게 써지고요. 여기 기체상수값은요. R은 MT분의 PV가 되겠죠. MT분의 PV.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 수소다, 산소다 기체가 뭐냐에 따라서 이 기체상수값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 기체상수값의 의미는 몰수가 되고요. 몰수의 의미가 되고 여기에는 질량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보셔도 돼요. T하고 PV는 똑같잖아요. 다 지워버리니까 여기는 M분의 M이고요. 여기는 M분의 1만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기체상수값은 이 기체상수값이 가장 큰 것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요. 큰 걸 찾으려면 분자량과 질량하고 이건 분자량이고 이건 질량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수소 각각의 가스 기체의 분자량을 우리가 써놨지 않습니까? 그럼 분자량을 써놨으니까 이 분자량값은 여기에만 쓰이는 거죠. 여기에만 쓰이는 거고 질량값은 여기에만 쓰였어요. 여기에는 질량도 쓰였지만 그런데 분자량이 가지고 계산을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질량이 얼만큼 있냐에 따라서 몰수가 결정이 된다 이 말이죠. 몰수가 결정이 되려면 질량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질량만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체 상수 값은 이 각각의 물질의 산소, 수소, 공기, 질소에서 주어진 이 분자량의 질량, 그람 질량, 그람 분자량, 그람 분자량을 가지고 계산하라는 내용으로 판단이 돼야 된다. 그래서 기체 상수가 가장 큰 것은 m값이 작아야 이 값이 크게 되겠죠. m값이 작아야 이 값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체 상수 아래 값은 m값이 분모에 있으니까 작아야 커야 된다. 작아야 크다. 그래서 답은 수소가 가장 작은 값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체 상수가 가장 큰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기체 상수가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몰수를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는 문제에서 질량이 얼마라는 게 언급이 돼야 되는데 질량 언급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물질의 그람 분자량을 질량으로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량을 가지고 질량으로 보니까 m값만 반영이 된 걸로 판단하고 m분의 1식을 사용해야지 m분의 분자량을 가지고 계산을 해버리면 문제에서 질량이 얼마인지를 안 주어졌기 때문에 저 식을 쓸 수가 없는 조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PV는 NRT를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써버리면 문제에서 질량이 언급됐을 때 몰수를 구해야 된다는 조건이고 PV는 MRT를 썼을 때는 이 물질의 각각의 물질의 질량, 그람 질량을 가지고 기체 상수를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분자량을 질량으로 보고 계산하라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MRT를 사용을 해서 R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 M값이 작을수록 R값은 커지게 된다라는 식을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식을 가지고 풀어야 된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자량이 작아야 분자량이 작아야 기체 상수가 크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몰수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비중이 0.89다. 중량이 35N인 유체의 최적은 몇 m 3승이 되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유체의 최적을 물어봤는데 비중이 주어지고요. 중량이 주어졌어요. 비중이 주어졌다는 것은 비중은 0.89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값은 비중량으로 따지면 얼마에 해당되냐? 890kg폼스 퍼 미터 3승과 같은 값이에요. 890kg폼스 퍼 미터 3승은 뉴턴으로 바꿔봅시다. 1m 3승이 890kg폼스인데 뉴턴으로 바꾸면 9.8배가 되잖아요. 890 곱하기 9.8을 곱해주면 단위가 뉴턴으로 바뀌게 되고 1m 3승의 부피가 나오게 됩니다. 이 값을 계산하면 약 10배가 되니까 890에 10배가 되니까 8900이 되잖아요. 8900에 가까운 값이 될 거예요. 8900에 가까운 값이 나오니까 제가 대략 쓰겠습니다. 8900N per 미터 3승이다. 그러면 1m 3승이 8900N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량이 얼마밖에 안 돼요. 35N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1m 3승의 부피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피를 구하라 했으니까 비례식 쓰면 되겠네요. 1m 3승일 때 무게가 얼마다? 8900N이야. 그런데 지금 부피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무게가 35N이 돼. 그러면 이 X값을 비례식으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X는 두 개의 고방값에서 8900을 넘기니까 8900분의 35가 되겠죠. 35. 이 값을 계산기로 누르면 4.01이 나오게 됩니다. 8722네요. 정확하게는 8722. 그래서 여기가 8722. 이 값을 넣어서 계산하면 값이 얼마 나오겠죠. 그 값이 4.0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메타 3승이다. 아주 작은 부피가 나오겠죠. 35N밖에 안 되니까요. 이렇게 비례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겠습니다. 비중이라는 것은 물과 비교했을 때의 무게지 않습니까? 물과 비교했을 때의 무게가 비중이 1이면 물하고 무게가 똑같은 거니까 1m 3승당 1000kg 폴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0.89니까 890kg 폴스 퍼 메타 3승이다. 그래서 이것을 중량 35N에 해당되는 부피가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비례식으로 풀면 가능하겠죠. 중력가속도가 10.6m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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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은 중력가속도를 반영한 값이에요. 중력가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값이에요. 그런데 중력가속도가 이렇게 줄어들어 버렸으면 중력가속도가 줄어들었으니까 역시 100N도 무게가 줄어들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중력가속도의 b만큼 무게가 나오게 된다. 달에 가서 무게를 재면 지구에서의 무게보다 가볍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달에서의 중력가속도가 지구의 중력가속도보다 작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그 비율만큼 줄어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6m per sec의 제곱 1대의 무게가 100N이었다. 그런데 1.67m per sec의 제곱인 중력가속도에서는 얼마의 무게가 되겠냐. 비례식으로 풀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10.6 곱하기 x 는 100 곱하기 1.67 이거하고 같다. x 는 10.6으로 나눠주면 되죠. 100 곱하기 1.67 이렇게 계산하면 값이 나오겠습니다. 물체의 중량은 중력가속도에 비례한다. 물체의 중량은 중력가속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례식으로 이 문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15.8 정도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비열이 0.475kJ per kgk인 철 10g을 20도시에서 80도시로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은 얼마냐 그랬어요. 자, 온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온도 변화가 일어날 때 필요한 열량 현열이라고 부릅니다. 온도 변화만 일어날 때는 뭐라고 부른다? 온도 변화가 일어날 때를 온도 변화에 필요한 열. 이것을 우리가 현열이라고 부르죠. 현열. 그 다음에 상변화에 필요한 열을 우리가 잠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열. 지금은 이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현열만 구하면 됩니다. 현열을 구하는 식은 열량 Q는 mcΔT입니다. 현열을 구하는 거. 우리가 물을 가지고 불 끌 때 열량을 계산하시오. 얼마의 열량을 흡수하였는지 계산하시오. 이런 문제를 풀 때도 이렇게 현열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사용했고요. 잠열을 구하라 그러면 잠열은 증발, 잠열. 증발, 잠열을 감마라고 써요. 감마가라는 기호가 헷갈리니까 그냥 증발, 잠열. 증발, 잠열. 증발, 잠열. 증발, 잠열에다가 문체의 질량 N값을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증발, 잠열 곱하기 M하면 필요한 열이, 흡수한 열이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는 Q는 mcΔT라는 값을 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열량을 구하라겠어요. 자, 문제에서 단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키로줄 퍼 키로그램 K예요. 그런데 이 비열 단위를 주어지고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겠어요? 키로줄을 구하라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키로줄만 남기게끔 계산을 하면 키로그램과 분모에 있는 키로그램과 절대온도 K를 없애면 되잖아요. 그러면 뭔 단위만 남아요? 키로줄만 남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키로줄을 구하라 하니까 우리가 식에 의해서는 이렇게 풀어야죠. mcΔT 이렇게 푸는데 질량은 10kg. 곱하기. 자, 비열이 0.475. 0.475. 키로줄 퍼 키로그램 K예요. 곱하기. 델타 T는 온도차예요. 20에서 80도씨니까 얼마 늘어났어요? 60도가 늘어난 거죠? 60도 K가 늘어난. 지금 문제에서는 절대온도로 계산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섭씨온도니까 이것을 절대온도로 바꿔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러면 20 플러스 섭씨온도에 얼마 더한다? 273을 더해야 절대온도로 바뀌고. 80도씨는 80에다가 273을 더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것에 두 개의 온도차를 넣어라 이 말이잖아요. 온도차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을 빼게 되면 273을 안 더하고 뺀 값이 60이죠? 더해서 빼도 값이 똑같은 값을 더해놨기 때문에 똑같이 60이 되죠. 그래서 굳이 우리가 저렇게 절대온도로 바꾸는 과정을 생략해도 온도차이기 때문에 60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요. 결국은 kg과 kg이 생략되고 k하고 k가 생략돼서 숫자만 곱하게 되면 단위가 kg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값이 얼마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위를 보라는 게 문제가 주어졌을 때 주어진 가장 복잡하게 주어진 단위를 보고 이렇게 바꿔라 라고 이 단위를 구해라. 그러면 kg과 k를 없애야 되니까 곱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곱해줘와 분모하고 생략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10 곱해주고 온도차 곱해주고 이렇게 계산하면 현열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단위를 활용해서 식을 반대로 만들어서 우리가 풀 수도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센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은 현열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현열과 자멸 두 가지 용어도 생소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온도 변화만 일어나면 현열이라고 부르고요. 상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열을 자멸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자, 현열을 구하는 문제다. mcdelta t 이 식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압력이 300kPa이고요. 압력은 P라고 쓰죠. 압력은 P300이 주어졌고요. 자, 체적이 주어졌어요. 체적은 볼륨 부위가 1.66m3승인 상태의 가스가 정압화해서 정압이란 말은 일정한 압력이라는 이야기죠. 압력이 일정하다 이 말이에요. 압력이 일정하다. 압력이 일정할 때 열을 방출시켜 체적을 1분의 1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상태에 있는 가스를 정압화해서 그랬잖아요. 그러면 압력 P2도 얼마라는 이야기예요. 압력은 300kPa로 똑같다는 이야기고요. 부피를 1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러면 V2가 나중에 체적이 이 값의 절반이니까 0.88이 됩니다. 2로 나누면 0.83이죠. 83이네요. 0.83m3승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됐다. 이때 기체가 해준 1은 얼마냐. 그래서 2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해준 1의 단위가 뭐로 돼 있어요? 키로줄이에요. 자, 키로줄이니까 키로는 천이라는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줄을 풀어서 써봅시다. 줄은 에너지라고 불렀잖아요. 에너지면서 1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키로, 뉴톤, 메타가 같은 단위죠. 힘과 거리를 곱하면 이것을 우리가 1이라고 불렀고 에너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톤, 메타 단위로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키로는 숫자이기 때문에 뉴톤과 힘과 거리를 곱한 개념으로 계산을 해라 하는 이야기예요. 구하려는 단위가 힘과 거리를 곱한 단위가 나와야 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단위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2를 구하라고 하니까 여기서 이 압력과 주어진 압력 P1과 V1, P2하고 V2 이런 관계를 이 단위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압력과 부피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의 압력과 처음의 부피를 곱한 값과 나중에 압력과 나중에 부피를 곱한 값 이렇게 각각 곱한 값이 우리가 압력 1의 단위로 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PV를 곱해도 1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1, W를 구하는 식은 힘 곱하기, F 곱하기 거리였어요. 자, 우리가 1을 줄 단위로 구하는 2를 구할 때 1을 F 곱하기 L이라고 썼는데 이 값은 P 곱하기 V가 1이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단위가 F는 kgf 곱하기 거리가 미터잖아요. 그럼 kgm 또는 newtonm가 1이죠. 압력의 단위는요. 압력은 kgf per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니까 kgf per mcm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부피는 작은 단위로 쓰면 cm의 제곱이죠. cm의 3승이죠. 그럼 cm의 제곱과 cm의 3승이 없어지니까 하나가 남죠. 그럼 kg 곱하기 cm의 거리가 또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해서 나온 값도 kg 곱하기 거리 해서 1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각각 곱한 것도 1이에요. 이 두 1의 차이를 계산하는 게 1이다. 그래서 이때 해준 1이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변했을 때 한 1을 구하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두 값을 곱합니다. 300과 1.66을 곱합니다. 그러면 300 곱하기 kgpa이니까요. kg는 그대로 놔두고 파스칼을 바꾸면 파스칼은 newton per m 제곱이죠. 파스칼 이게 파스칼이에요. 파스칼도 압력의 단위니까 newton per m 제곱과 같은 단위고요. 곱하기 부피가 1.66이에요. 1.66 단위가 m의 3승이에요. 한 m 3승이니까 m 제곱하고 지워지면 m가 하나 남죠. 그러면 kg newton m가 됩니다. 뉴톤 m 곱한 것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줄이라고 했다고요. 앞에 kg 있으니까 kg 줄. 이렇게 kg 줄로 단위가 바꿔지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300 곱하기 1.66 한 거에서 300 곱하기 0.83을 곱한 값을 빼주면 답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300 곱하기 1.66 한 거에서 300 곱하기 0.83을 곱해 준 값을 빼죠. 빼주면 이 단위가 다 지금 kg 줄의 단위로 계산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차이만 계산하면 됩니다. 물론 내용적으로는 최적의 변화가 있었으니까 일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그 일의 변화를 어떻게 일의 단위로 맞춰줄 거냐. 압력과 부피밖에 문제에서 언급이 안 됐어요. 압력과 부피밖에 언급이 없으니까 압력과 부피를 가지고 일의 단위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압력과 부피를 곱하면 일의 단위가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 두 값의 차이가 답이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열역학과 관련된, 열과 관련된 문제들이 종종 우리 문제에 언급이 되죠. 소방유체에서는. 열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도 출제가 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기출문제를 통해서 정리하고 지금 기본 이론에서는 기본적인 유체역학에 대한 공식들을 하나하나 습득을 해나가고 이런 문제 정도는 압력과 부피 주어지고 일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압력과 부피를 곱하면 줄의 단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한 일, 처음의 조건에서 나중에 변화된 조건을 빼면 그게 한 일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식을 쓴다면 일을 구하는 식은 P1, V1에서 P2, V2를 빼라 이렇게 식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P 곱하기 V, 압력과 부피를 곱하면 그게 1이기 때문에요. 자, 뉴턴 유체와 관련된 유체의 점성법칙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은 유체의 점성법칙, 뉴턴의 점성법칙에서 tau는 mu 곱하기 dy분의 dv라는 점성계수하고 속도구배, 속도기울기라고 불렀던 이 값을 곱해서 뉴턴의 점성법칙을 나타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은 물어봤으니까 식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아닌 걸 찾으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점성계수는 관여가 됩니다. 점성계수 관여 되고요. 전다능력 관여가 되죠. 이게 전다능력이죠. 전다능력, 속도기울기, 속도급에 관여가 되죠. 중력과 속도가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라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식만 알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점성계수, 속도급에 두 개의 거부로 뉴턴의 점성법칙을 나타내죠. 전다능력을 구하는 식이죠. 간격이 10mm인 평행한 두 평판 사이에 점성계수가 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에서 뉴턴 세크퍼 메타 제곱인 기름이 가득 차있다. 점성계수가 μ라고 했습니다. 간격 10mm가 dy라는 의미예요. 높이 차잖아요. 높이 차가 dy. 한쪽 판이 정지된 상태에서 다른 판이 6mps의 속도로 하고 v가 주어졌어요. 이 값이 높이에 따른 속도 차 dv값이 됩니다. 면적당 받는 힘, 뉴턴 퍼 미터의 제곱. 면적당 받는 힘, 이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면적당 힘이니까 이것이 뭐예요? 압력이죠. 압력인데 전단응력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이야기죠. 이 단위를 갖고 있는 것은 압력의 단위고 이 압력은 전단응력의 단위하고 똑같죠. 그래서 지금 내용 자체가 뉴턴의 점성법칙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눈치를 채셔야 되기 때문에 tau라고 기호를 쓸 수 있어야 되고 이 값은 mu 곱하기 dy분의 dv다. 앞에서 썼던 이 식을 떠올려서 이 tau 값을 구하라는 문제구나. 이 단위로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점성계수 mu 값은 주어졌어요. 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 뉴턴 세크퍼 미터의 제곱. 우리가 계산 과정을 풀 때 가능하면 단위를 쓰셔야 돼요. 단위를 써야지 내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단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 곱하기 dy는 높이 차예요. 높이 차가 10mm입니다. 10mm니까 10mm 일단 그냥 쓰겠습니다. 10mm분의 dv가 속도 차예요. 6m 퍼 세크예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겠는데 단위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여기는 미터, 미터인데 여기는 미리미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미리미터로 뭐로? 미터로 바꿔야 돼요. 그럼 미리미터는 10mm는 1cm, 메타로는 0.01m가 됩니다. 그래서 이 10mm 대신에 0.01m를 넣어서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세크, 세크, 뉴턴 단위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뉴턴퍼, 메타 제곱. 세크하고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것이 뉴턴퍼, 미터의 제곱만 남게 되고 미터하고 미터도 없어지죠. 그래서 이 단위만 남게 되니까 숫자만 계속 곱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숫자만 쓰면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6 나누기 0.01 이렇게 계산하시면 답이 뉴턴퍼, 메타 제곱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값이 뭐라고 하겠죠? 파스칼하고 같은 단위라고 하겠죠? 뉴턴퍼, 메타 제곱이 파스칼 단위하고 같은 값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3번이 답이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뉴턴의 점성법칙을 알고 각각의 값에 단위를 맞춰서 집어넣어서 마지막에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최종적인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유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체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리 작은 전단응력이라도 물질 내부에 전단응력이 생기면 정지상태로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은 전단응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 때문에 생긴다? 점성계수하고 dy분의 dv라고 하는 속도차가 있어야 돼요. 속도차가 없어버리면 이 값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전단응력 타우가 0이 되지 않는 한 전단응력이 있으면 무조건 정지할 수가 없다. 속도가 있어야 된다. 이동을 해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맞는 말이에요. 점성이 작은 유체일수록 유동저항이 작다. 점성이 작으면 유동저항이 작죠? 맞습니다. 더 쉽게 움직일 수 있다. 충격파는 비합축성 유체에서는 잘 관찰되지 않는다. 이 문제도 충격파를 이해하고 있냐 물어본 거예요. 갑자기 충격파가 나왔지만 이 충격파라고 하는 것은 압력파가 중첩이 된 겁니다. 압력파가 중첩이 돼야 된다. 자, 중첩이 돼야 되는데 이 압력파가 중첩이 되려면 밀도의 변화가 생겨야 됩니다. 밀도의 변화가 생겼다. 이 말은 이 밀도의 변화라는 말은 뭐의 변화예요? 최적 부피의 변화죠. 부피의 변화기 때문에 충격파는 비합축성 유체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다. 압축이 안 되면 밀도 변화가 생기지 않죠. 압축이 안 되면 압축파가 생기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비합축성 유체는 관찰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에요. 유체에 미치는 압축의 정도가 커서 밀도가 변하는 유체를 비합축성 유체라고 한다. 밀도가 변하면 뭐라고요? 압축성 유체죠. 밀도가 변하니까 압축파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밀도가 변한다 이 말은 비합축성 유체가 아니라 압축성 유체라고 이야기하죠. 비가 빠져야지 맞는 설명이 됩니다. 밀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압축이 안 된다는 이야기고 밀도가 변한다는 말은 압축이 된다, 변형이 된다는 말이 의미가 됩니다. 답은 4번이 잘못된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실 수 있습니다. 유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15도씨의 물 24kg과 80도씨의 물 85kg을 혼합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물의 온도는 얼마나 되겠는가? 여러분들이 15도씨하고 15도씨하고 80도씨하고 이 두 물질이 만나면 중간 정도의 온도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중간 정도가 될지 안 될지는 뭘 보고 질량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 정도의 온도를 우리가 지금 모르죠? 얼마인지 모르니까 X라고 놓고 이 X값을 구하라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온도가 낮은 것은 열을 받아야 되고 온도가 높은 것은 열이 가려면 열을 잃어야 되잖아요. 그 열을 받는 열 Q1과 열을 잃은 열 Q2가 어째야 된다? 같은 열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열력학 몇 법칙이다? 열력학 열적 평형이잖아요. 영법칙에 해당되는 법칙을 활용해서 문제를 낸 겁니다. 그래서 열력학 영법칙에서는 열적 평형에 도달하기 위해서 열에 잃고 잃은 열, 그 다음에 공급한 열 그 두 개의 열은 같다. 이렇게 보는 게 열력학 영법칙이기 때문에 자, 중간의 온도를 모르니까 X도씨라고 놓고요. 자, 열을 받은 열. 15도씨 입장에서는 열을 받았죠. 받은 열 Q1을 계산하고 또 여기서는 잃은 열 Q2를 계산해서 이 두 값이 어찌다? 같아야 된다는 조건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Q1을 먼저 구합시다. 15도씨의 물의 양은 24kg이었어요. 자,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여기도 현열이죠. 15도씨가 몇 도씨가 됐을지 몰랐지만 온도가 올라갔잖아요. 온도차가 생긴 거니까 현열, mcdelta t 여기도 열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mcdelta t 자, m은 질량이에요. 10, 24kg 24kg이 자, 물이니까 비열은 1입니다. 1kcal per kg 도시 곰치 곰하기 곰하기 온도차입니다. 모르죠? 곰하기 온도차 오므로 X 도씨가 15도시보다는 enough다는 것을 알 수 있죠. X 온도가 올맞지가 모르지만 15도이D 만 높겠죠? 열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85kg 이라고 했고요. 1kcal per kg 도씨는 똑같습니다. 물의 비열이니까요. 고마기 여기는 80도씨가 X보다 크겠죠. X라는 온도로 갔으니까 80도씨가 X 온도로 떨어진 거죠. 그러면 내놓은 열이 Q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써놓고 정리를 하니까 자, 일은 곱하나 말하잖아요. 킬로그램, 킬로그램, 도시, 도시 없어지겠죠. 그러면 열량만 나옵니다. 그러면 24에다가 24 곱하기 일은 곱하나 말하니까 X로 곱했고요. 마이너스 24 곱하기 15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값이 열량 킬로칼로리로 나온 값이에요. 자, 여기는요. 85하고 곱해야 되니까 85 곱하기 80에다가 마이너스 85 곱하기 X를 해줘야 되죠. 85X 이렇게 계산한 값이 여기에 열량이에요. 자, 이 두 값이 어찌해야 된다고요? 같아야 된다고요. 이 열량이나 이 열량이나 같아야 되니까 24X, 24X 마이너스 24 곱하기 15 이거 한 거하고 여기에 85 곱하기 80 마이너스 85X 두 값이 같다 이렇게 놨습니다. 자, X값은 미지수니까 X를 구하면 되잖아요. X를 요리 넘깁니다. 그럼 24X가 있으니까 24X 플러스 이게 85X는 85 곱하기 80 이게 넘어가니까 플러스 24 곱하기 15 자, X로 구해야 되니까 X는 두 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109죠? 109분의 85 곱하기 80 플러스 24 곱하기 15 이렇게 해서 이 값을 계산하니까 온도가 몇 도시 하고 나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값이 65.7도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65.7도시가 됐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미지의 온도를 두 물질이 서로 열적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온도에 도달할 건데 그 온도를 구하라고 했을 때는 얻은 열과 잃은 열이 같다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어서 해결하시면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연력학, 영법칙을 가지고 문제를 내기도 하고 일법칙을 가지고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연력학과 관련된 문제는 정부, 연력학, 영법칙, 일법칙 이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소개가 된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체온열을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연력학, 일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연력학, 영법칙은 열적 평형이었고요. 연력학, 일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였죠. 그래서 공급연량은 총에너지 변화의 외부의 한일 양과의 합계다. 공급한 열량은 변화는 외부의 한일과 공급연량은 총에너지 변화의 외부의 한일 양과의 합계다. 한일 양과의 합계이다. 열 효율 100%는 열 기관은 없다. 자, 지금 여기에는 열 효율이 100%는 열 기관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연력학 몇 법칙입니까? 이법칙입니다. 이법칙은 일법칙에서는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했잖아요. 이 보존된다라는 법칙에 어긋난다라고 설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열 기관은 없다. 이게 말하는 게 이법칙이에요. 일법칙에 반하는 법칙이다. 순수물질이 상온 0도 K의 절정상태면 엔트로피가 0이다. 엔트로피가 0에 도달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연력학에는 3법칙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1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쉽게 변환할 수 있으나 열 에너지는 1에너지로 변환되기가 어렵다. 여기도 에너지 보존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연력학 2법칙입니다. 지금 연력학 1법칙은 공급연량은 총에너지 변화의 외부의 한 일과 에너지 변화량을 더한 양과 같다. 이 말을 이렇게 쓴 겁니다. 열량은 공급한 열량은 내부에너지의 변화 플러스 한 일이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에너지 변화와 한 일. 자 여기에 있는 이게 공급한 열량은 내부에 에너지 변화가 생기고 외부에다가 한 일량과의 합이다. 합과 같다. 그래야 이 값이 보존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거 2개 더하면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공급연량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서 이야기하는 어려운 말로 표현할 때의 의식입니다. 이걸 가지고 계산문제가 실제로는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공급되는 열량은 에너지 변화량 이것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부에너지고요. 이것은 외부의 한 일이에요. 이건 내부에너지라고 부르는 기호입니다. 내부에너지. 자 이 내용은 문제풀이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소개가 될 건데요. 이 내용이 1법칙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계산문제로 사용이 되는 그런 근본 가장 기초적인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 법칙이 1법칙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공급연량은 에너지의 변화량 플러스 외부의 한 일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나머지가 2법칙 3법칙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1법칙을 문제에서 물어 본 문제로 답으로 삼습니다. 다음 중 멀리 떨어진 화염으로부터 관찰자가 직접 열기를 느꼈습니다. 화염이 있는데 내가 멀리 떨어졌는데 열기를 느꼈다. 그러면 열 전달의 원리가 뭐냐 라고 물어본 거죠. 멀리 떨어졌는데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는데 우리가 따뜻함을 느끼잖아요. 그것은 무슨 열 때문에? 복사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에 의한 열이죠. 빛에 의한 전달. 열 전달을 우리가 복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복사열을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로가 80 세로가 50이고 300도씨로 가열된 평판에 수직한 방향으로 25도씨의 공기를 불어주고 있고요. 대류란 말 썼죠. 대류 열 전달의 개수가 25와트 미터 제곱 K일 때 공기를 불어넣는 면에서의 열 전달율, 열 전달 양 이렇게 물어본 거죠. 열 전달 양, 율이 아니라 양이라고 써야지 정확합니다. 열 전달 양, 결국은 뭐예요? 대류 열 전달 양, 이게 물어본 거예요. 대류 열 전달 양 Q는 면적의 또 열 전달 계수 H의 다음에 온도차 델타 T에 관여한다. 이게 대류 열량에 따른 전도 대류 복사할 때 대류의 열 전달 양 구하는 식이었죠. 면적 주어진 것, 식을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되고요. 대류의 열 전달 양, 면적은 가로 세로가 80, 50이라고 했어요. 면적은 미터 단위로 넣어야 되겠네요. 여기 단위가 미터잖아요. 그다음에 0.8과 0.5를 사용을 합니다. 그럼 단위가 미터 제곱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H, 열 전달 계수가 25와트 퍼 미터의 제곱 K입니다. 곱하기, 온도차, 온도차는 300도시로 가열된 평판의 수직 방향으로 25도시의 공기를 넣어주고 있어요. 온도차니까 300에서 25 빼야죠. 그러면 275가 되겠죠. 275, 275K가 되겠죠. 그래서 절대 온도차이기 때문에, 온도차니까 273을 더해서 절대 온도로 각각 바꿔서 계산해도 온도차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로 바꿔서 써도 무관하고요. 이렇게 없어지게 됩니다. 단위가 와트만 남게 되죠. 그래서 0.8 곱하기 0.5, 곱하기 25, 곱하기 275 이걸 계산하면 와트 단위로 계산이 됩니다. 문제에서 와트 단위로 나왔는데, 킬로와트로 물어봤죠? 킬로와트로 물어봤으니까 이 값을 천으로 나눠줘야지, 천으로 나눠주면 킬로와트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값이 2.75하고 계산이 된다는 거. 대류 열 전달을 계산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류, 전도, 복사 이것과 관련된 공식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면적이 10m²이고, 두께가 2.5cm인 단열재를 통과하는 열 전달약이 3kW다. 내부 후면의 온도가 415도이고, 단열재의 열 전달약이 0.2W·mK일 때, 외부의 온도는 얼마가 되겠냐 하고, 외부 온도를 물어봤습니다. 지금 문제는 단열재니까 뭡니까? 고체지 않습니까? 고체에 의한 열 전달은 전도라고 불렀죠. 그럼 전도에 의해서 열량, 전도연량 Q는, 전도연량 Q를 구하는 식은 두께는 반비례하고, 면적에는 비례하고, 전달계수 K에는 비례하고, 온도차 델타 T에도 비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기 식에서 Q값이 주어졌어요. 열량은 얼마라겠어요? 3kW예요. 3kW니까, W로는 3000이죠? 3000W는 두께가 얼마냐면, 2.5cm입니다. 단위를 미터로 통일시키겠습니다. 0.025m가 되고요. 면적은 10m제곱입니다. 10m제곱이고요. 곱하기, 열 전달계수는 0.2입니다. 0.2W·mK입니다. 곱하기, 온도차니까 T2-T1이잖아요. 온도차는 415도씩, 고운 면이 415, 좋은 면이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415에서 마이너스, 모르는 값, 온도 X, 좋은 측의 온도는 안 주어졌어요. 그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모르니까 X값을 했더니, 온도차가 계산이 되고, 이때 온도는 도 K, 절대 온도로도, 섭씨 온도로 계산해도, 절대 온도로 계산하는 것과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도 K. 이렇게 하면 단위가 이렇게 없어지고요. 여기 미터하고, 여기에 있는 미터 하나하고, 여기 미터하고, 여기 미터하고, 이렇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만 구할 수 있으면 돼요? 여기에 있는 10에다가 0.2를 곱하면 2가 되죠? 2에다가 415 곱하고, 2에다가 X로 곱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요거 먼저 곱해버리면, 2항을 시켜버리면, 3000에다가 곱하기 0.025를 곱해주고요. 여기는 2에다가 곱하니까, 2 곱하기 415,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2X가 있으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2X는, 이거 곱하면 830이네요. 830을 요리 넘기면, 3000에서 마이너스 0.025, 마이너스 830,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곱하기죠? 네, 곱하기, 이거 곱하기, 마이너스 2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를 또 넘겨야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이걸 계산한 값, 이 값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값이 얼마인지가 나오겠죠? 0.025니까, 계산해보면 값이 얼마 나올 거고, 그 값을 2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값이 얼마하고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값이 377.5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열, 전도열 구하는, 열 전달량을 가지고, 전도에 관한 열 전달량을 가지는 구하는 식을 가지고, 온도를, 델타 T를 높은 온도 고온에 T2 마이너스 T1 해서 T1을 구하는 과정을 해낼 수 있는가를 물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가서 일장과 관련된, 유책과 일장과 관련된 내용들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출제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가늠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문제풀이가 포함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문제풀이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복습할 때 혼자 한번 해보시는 게 꼭 필요로 합니다. 과정을 쓰실 때 단위를 꼭 써가지고 단위가 우리가 구하는 값과 단위가 일치하는지를 꼭 확인하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단위 때문에 헷갈리는 일은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